여기가 북한산 백운대 정상부에서 여기가 오래바 있는 구간인데 여기가 물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이쪽에 고구대하고 생수병이 많이 못 받은다는데 여기가 생수병하고 여기가 많이 받은다. 이 생수병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위험해서 자율 같은 거 준비해서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시비가 많아 가지고 여기 백운산정도 보이네요 백운산정도 보이고 아우 슬퍼시고 대단하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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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아우